공부는 하기 싫지만 시험은 잘 보고 싶다. 성적은 좀 안되지만 좋은 대학은 가고 싶다. 그런데 사실 혼자 공부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또 뭘 봐야 하는지 막막하잖아요. 그때 서울런이 말하더라고요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유명 인강의 대학생 멘토 선생님이 관리도 해주시고 또 입시 진로 상담까지 해주시니까. 우와 나도 진짜 되더라고요. 중껍마 할 수 있다면 지금 해봐. 서울런으로 너도 할 수 있어.